음악 네 시그봇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고요. 물체는 물론 구름, 에어로졸까지도 감지해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술인 라이다는 대기관측이나 우주탐사, 항공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자율주행차에 눈이 되어주는 핵심 부품으로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큰 크기와 높은 가격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부품이었지만 점차 소형화가 되고 있고 가격도 낮아지면서 향후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그봇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법인 설립된 시그봇은 자체적으로 2D 그리고 3D 센서를 연구 개발하고 사용 목적에 맞는 센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모바일 로봇의 타깃으로 서비스 로봇, 스마트 토이 등에 적용되어 정밀한 슬램 기술을 실현할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 안전 센서로 응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시그라이다 D1인데요. 국내 최초 양산형 라이다입니다. 적용 부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모바일 로봇, 청소 로봇, 스마트 토이 센서, 제스처 인식 등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라이다를 초소형화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드론, 로봇 청소기부터 산업용 이동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제약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서 제품의 디자인을 해치거나 작은 로봇을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존 제품에 비해 가볍고 작은 사이즈로 다양한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그라이다 D1은 넓은 측정 범위를 자랑하는데요. 2D와 3D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듀얼 라이더로 3D 데이터는 정교한 외부 환경 인지가 가능하며 최대 2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2D 데이터는 장거리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8m의 거리 인식이 가능한 2D 라이다와 2m 이내 근거리에서 주변을 인식하는 3D 라이다의 기능을 하나의 모듈에서 구현하며 여러가지 로봇에 적용할 수 있고 로봇의 슬랩 및 장애물 회피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것이 특장점입니다. 시그라이다의 강력한 차별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격 경쟁력인데요. 시중 대부분의 라이다 제품은 가격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시그라이더는 기술력을 통해 고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생 그리고 로봇 DIY 유저 등 일반 소비자는 물론 로봇 청소기, 드론 등 소형 모바일 로봇에 이르기까지 적용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시중의 기존 라이다 대비 낮은 가격으로 로봇의 가격 그리고 외형적인 구성 가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인 구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구동부가 없는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을 사용해서 발열, 진동 등의 내구성 문제를 개선하여 스케닝 라이다 대비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이란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액티브 방식으로 빛을 통해 사물들 간의 거리 데이터로 측정하고자 하는 빛에 쏘고 돌아오는 시간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레이저를 스케닝하는 방식이 아닌 솔리드 스테이트 형태로 구동하기 때문에 장치 수명과 직결된 진동과 발열, 소음이 없고요. 광각 렌즈로 넓은 시야각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광부를 장시간 작동시키지 않아도 되고 발광부의 발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우수하며 쉬운 설치 방법도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고성능 로봇용 라이다 시그라이다 H2 모델인데요. 기존 시그라이다 대비 고해상도로 출시되어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보다 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D와 3D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로 로봇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H2 모델은 고성능 로봇에 적합한 라이다 제품으로 넓은 화각과 고해상도로 산업용 물류 로봇, 배송 로봇, 서빙 로봇 등에 적합한 제품인데요. 적용 가능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차량 위험 감지 리더 등이 있습니다. 사람, 동물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감지하고 자율주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지 영역에서 사각지대를 더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근거리 라이다를 통해 사람, 물체, 그리고 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서 자동 발레파킹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2D, 3D 동시 측정으로 로봇의 슬랩 및 장애물 회표가 동시에 가능하고 저전력, 그리고 소형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넓은 화각과 고해상도로 산업용 물류 로봇, 배송 로봇, 서빙 로봇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 소형 로봇에서 배송 로봇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 유럽 시장에 더 많은 로봇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시그봇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로봇용 2D, 3D 듀얼 라이더로 로봇틱스 분야 CES-2022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시그봇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꿈꿉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하도록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한 라이다 제품군을 확보하는 것을 향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시그라이다가 로봇용 라이더로 독보적인 브랜드로 각인되기를 바라며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